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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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잘하니 이런거 하나만 여기는 진짜 딱뿌이가 놀이받아 도움이 같애요 너무 이뻐 그럼 여기는 연습해버립니다 자 시작 오케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호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자 연습 끝 그리고 요만큼 자리를 좀 띄우세요 띄우세요 아 다른 사람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아 내 새끼야 이 새끼가 못 되네 프랭닉은 인상이나 좋아야지 자 그러면 박수에 타러가 멀찍을 안하니까 자 준비 자 시작 있잖아 한 장을 치고 보냐 입절에 계시지 이 새끼가 못 되네 저는 이제 애기만 기다리고 후예 빛따라 빛냄고 나 보네 이 무심한 걸 아 진짜 박당은 잘 맞춰 이씨 이 빛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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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따고 세째 찌그를 너를 두루 맞춰야지 너를 두루 맞춰야지 너를 두루 맞춰야지 너를 두루 맞춰야지 너를 두루 맞춰 세째 찌그를 너를 다 맞춰봐 반짠아 한 장을 치고 보니 사주팔까 아피가 아파요 어떤 전신과 아피가 되겠구나 웃자 한 장을 치고 보니 굳이 아빠 비기 신경을 만나보니 여기 뵈러 가올래 여기 뵈 숫자 한 장을 길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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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